아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광고 잘 됐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니 아씨가 왜요 아 아 왜 이래 뭐라그랜다고 아씨 아씨 이방은 나한테 뭐라그랬냐고 아씨 뭐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이봐 우리 상남자한테 지금 내 다음 상황이야 말하는 게 싹 바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? 어디서 하늘같은 서방한테 옛날엔 너 너 여기서 먹었어 했어 여기서 먹어 어? 너? 이거? 어? 어? 미안 자기야 아아 아아 왜? 아아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아기 영정은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배국에 감사드립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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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러워 아아 인간신급 안하나 만만해 아니 그걸 왜 부러워 아아 아아 응 아아 백고개 감사하더니 백고개 아 난통 비하라뇨 자기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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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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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같은 때 쇠도 복싱하는 거예요. 아 오빠때 머리 잘못해서 꼼꼼힌댔잖아. 그래서 제가 이제 죽는데 이거 보면서.